반갑습니다 역학전문가 팔봉샘입니다 닥띠님들 2023년 개명년 운세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닥띠님들 참 저지 뭡니까 지난 3년 동안 그죠 2021년까지 그죠 19년 20, 21년 3제를 겪어오면서 수많은 고난행군 또 하신 분이 많죠 거기다가 부부 이별이라던가 사업체 또 이렇게 건강적으로 그죠 또 자식하고 불화 또 다쳤어 또 이렇게 질병적으로 그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우쿠라 전쟁처럼 그것을 우리가 도병재라 그럽니다 현재 와있는 코로나는 영유아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근제는 지금 자영업이와 여러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근제라 그럽니다 그것을 다 겪어서 2022년 그래도 많이 그렇게 회복을 하셨죠 그중에서도 많이 회복된 거 적게 회복된 분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대운의 차이가 있고 또 생년월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생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삼제가 있고 악삼제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좋을 수도 없고 다 나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많은 회복을 하면서 202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유생이든 정유생이든 그죠 신유생이든 우리가 개유생이든 할 거 없이 전부 뭡니까 이 개의 묘 년에 오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시 편제, 편관, 편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자가 들어가는데 편자가 들어가는 해는 뭐냐면 크게 멋이 갑자기 크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요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돈이 들어올 때는 왕창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올 때도 큰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편제가 될 때는 복근이 되기도 하고요 횡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그만 가는 그런 해가 아니고 아주 요동치는 해가 돼서 기쁜 일이 크게 일어나고 또 이렇게 묘는 뭡니까 묘는 우리가 도하살이죠 그럼 기유생, 정유생 전부 다 뭡니까 신유생, 개유생 묘는 뭡니까 닭이기 전에 또 도하라고 합니다 도하가 도하살을 맞이하니 화려한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여행이라든가 그죠 무슨 나를 꾸미는 거라든가 내가 어디 당선되다든가 내가 합격을 한다든가 어디 어디 내가 뽐내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뽐내려면 뭔가 이루어지고 그죠 지휘봉을 잡아야만 뽐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디님들이 참 다들 머리가 좋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혈질도 있는 거죠 붉은 뒤에 뱃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욱하는 기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만날 때는 성격이 좀 이렇게 편안한 그런 상대를 맞이하시는 게 서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생은 그죠 가을생 여름생은 겨울생 이렇게 정반대의 계절을 맞이하시면 오랫동안 해외로 하시는데 궁합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닭디님들 내년 음력 1, 2, 3월 생긴 그죠 이럴 생기는 우리가 여행이라든가 그저 많이 떠나는 이런 운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요 2월 생들은 뭡니까 화려함이 와서 그죠 연애가 많이 요동이치입니다 연애가 요동이치다는 말은 연애가 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연애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자 또 우리 욱은 뭡니까 닭하고는 진유학금이라 그래서 바로 육합이 될 때에는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험이라든가 매매라든가 그죠 혼사라든가 임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 2, 3월 생들 주로 닭디님들은 혈압계통 그죠 두통 눈질환 이런 게 머리 쪽으로 목으로 목병도 많죠 이런 질환이 많으니까 목과 머리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이런 거는 뭐 결명자도 해당이 되겠죠 좀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봄가을에 그죠 이렇게 초록을 많이 보면서 단풍놀이 같은 거 많이 하시고요 또 이렇게 들판을 달려보면 여러 가지 녹색을 많이 보시면 머리 회전이나 또 눈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 이렇게 다리 관절이 아프거나 발이 아픈 분들은 자전거를 타서 좀 많이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또 눈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음력 4, 5, 6월에 태어난 분들 2023년 개미년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뭡니까 계속 뭡니까 눌러가는 눌러가는 폰은 뭐냐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재가 오면 그죠? 편재가 오면 큰 돈이 들어와서 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분산은 뭐냐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이렇게 나누으라는 거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 한꺼번에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토끼도 세 군영을 뚫어놓는 거죠 천적을 천적에 오면 나갈 군영을 세 군영 뚫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뭔가 요동치고 전쟁하는 이런 시대에는 한꺼번에 다 몰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산을 해놔서 항상 나갈 자리를 뚫어놓고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4, 5, 6, 5, 3 주로 혈압계통이 많은 심장계통 우울증, 화합병 이렇게 고위에 감정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끔은 거를 많이 드세요 끔정콩, 끔정살, 끔정 그죠? 뭐 깨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끔은 옷을 많이 입으시고 또한 저 물가에 투자를 하십시오 물 가까운데 사시는 곳에서 한강이든 뭐 어디 뭐 실개천이든 그죠? 뭐 어느 천이든 간에 그 가까운 데서 물 가까운 데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뒤에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보이는 것을 배산임수라 그럽니다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큰 이득이 있으리라 봅니다 자, 2023년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떨까요? 내년에는 건강 회복이 되고 그죠? 또 이렇게 금전운이 좋아지고 또 결혼이라든가 성사가 되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또 뭡니까?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행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력 8월생들은 요동이 많이 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겠고요 9월생들은 뭡니까? 소득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고 특히 음력 1월달에 1, 2, 3월에 음력 7, 8, 9월생들은 많이 이룩해야 됩니다 그죠? 빨리 이룩하고 좀 쉬는 것이 쉬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패턴을 하시면 좋겠고요 음력 7, 8, 9월생들은 주로 관절념이 많습니다 뼈, 그죠? 뼈 신경통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렇게 많이 걷는 거라든가 그죠? 또 마네산행이라든가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뼈 건강에 좋은 또 이렇게 뿌리 음식을 겨울에는 뿌리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뭐 찔레 꽃, 찔레 뿌리도 있죠 그죠? 이런 뿌리 음식에서 관절념이라든가 우설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골세보도 있고요 뼈에 좋은 것을 이 가을, 가을이나 겨울철에 많이 드셔야 또 여름에 이렇게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약제라는 것은 금방 이렇게 먹어서 효과가 나질 않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더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 만개뿌리라죠 토복룡, 그죠? 몸 속에 중금속을 다 이렇게 배설해 주니까 몸이 회복되려면 중금속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복룡이라고 합니다 만개뿌리, 찔레뿌리,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골세보, 우설 이런 것들이 대충, 대부분 좋은 그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면서 힘차고 건강하고 소득이 가득한 2023년 되십시오 자, 음력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은 뭡니까 음력 1, 2, 3월부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분들이 참제 동안 굉장히 힘든 분들이랬거든요 19년, 20년, 21년, 그죠? 엄청나게 힘듦을 그래서 2022년도에 조금 회복이 됐는데 올해도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2022, 2023, 2024까지 계속 이렇게 연장선이 있어서 음력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많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또 부부적으로 또 연애적으로도 많이 회복되리라 봅니다 또 지난 2022년에도 많이 회복이 됐죠 그 연장선에서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많이 회복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화합병 그죠? 또 이렇게 공황장애 이런게 많죠 예,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시고요 비타민제도 많이 복용하시고 또 햇빛 속에도 우리가 비타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시는게 겨울생들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옷도 이렇게 붉은 옷이라든가 핑크색이나 밝은색 옷을 많이 입으시고 드시는 것도 붉은색으로 많이 드시죠 복분자, 구기자, 오미자 붉은색이죠 이런걸 많이 드시면 겨울생들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금전운이 가득하리라 보고요 좋은 님을 만나는 그런 연예운도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이제 정유생, 기우생 또 이런 뭡니까 신유생, 개유생 이 내해에 태어난 분들이 2023년도에는 크게 일어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한 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닭디님들 크게 일어나서 큰 대박을 이루시고 큰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팔봉쌤이 2023년 닭디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닭디님들 2024년 또 매달 운세를 올려드리고 매일 운세를 올려드리니까 팔봉쌤이 함께 하고자 하면 구독좌 알림을 하셔서 좋은 인연 맺어보시죠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더 높은 수준 높은 운세풀이로 다가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